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한동안 영상을 안올렸죠?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모닝브리핑 올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연 3일동안 완전히 무소식이었습니다. 궁금하셨어요? 궁금하지 않았죠? 또 걱정하셨어요? 별로 걱정 안하셨죠? 궁금하셨다면 또 걱정하셨다면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일동안이면 그동안 예전에 비하면 한 10개정도 가까이 올렸을텐데 강감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월요일 화요일 좀 바쁘고 이번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조금 바쁘습니다. 목소리가 좀 뜬 것 같아요. 바쁘서 어제는 미국 증시 휴장이었습니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 증시 휴장일을 보면 9월달에 우리나라는 20, 20일, 22일 월, 화, 수, 추석, 연휴죠? 이때 쉽니다. 또 미국은 어제 쉬었고 중국은 19일은 일요일이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쉽니다. 또 다음달 보면 10월달에 보면 4일하고 11일 우리나라만 쉽니다. 보통 한국과 미국을 보면 돼요. 일본은 뭐 별로 크게 관계없고 중국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문제 때문에 중국은 또 언제 미국처럼 쉬는지 그것도 참고상으로 알아둬야죠. 미국과 중국은 10월달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4일과 11일 둘 다 월요일입니다. 4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이고 11일은 9일이 한글날이에요. 그런데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로 10월달에는 우리나라만 4일, 11일 이틀시고 이번 9월 이달에는 추석 연휴 시입니다. 미국은 어제 쉬었으니까 이달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미국의 증시부입니다. 다우가 0.76% 하락했어요.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S&P500은 0.34% 하락했어요. 4,520입니다. 그런데 기술주 나스닥은 36번째 최고채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4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어요. 0.07% 상승 15,374 또 나스닥백은 0.15% 상승해서 15,675 나스닥백이 16,000 가까이 또 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보면 애플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크게 올랐어요. 1.55% 상승했습니다. 156.69달러 5년간 보면 애플이 5년 전에 25달러였어요. 이것이 508% 상승해서 156달러로 6배 상승했어요. 500% 그러면 5배가 아니라 6배입니다. 100%가 2배이니까. 그러니 25달러에서 곱하기 6하면 150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6달러 508% 상승했어요. 6배 5년 동안 5년 동안 보면 평균적으로 나스닥백이 2배 상승하거든요. 3배 상승합니다. 또 S&P500이 2배 상승하고 그런데 그거에 2배예요. 나스닥백은 5년이면 평균 3배 상승하는데 애플이 6배 상승하니까 나스닥백 상승해 2배나 상승한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테슬라는 2.64%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테크 탑텐 종목들이 비교적으로 오른 상태예요. F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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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N이죠. 팡플러스 ETN 1.12% 상승했습니다. 중국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팡플 주식들과 미국 테크 탑텐 그러니 기술 대용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2.85% 상승하고 바이도는 2.27%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 보면 작년 10월 28일 날 307달러였어요. 그거 대비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307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완전히 반토막이 난 후에 지금 다시 저점에서 상승 중에 있어요. 바이도도 똑같아요. 완전 저점까지 갔다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알리바바는 50%가 하라겠지만 바이도는 무려 60%나 더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팡플러스주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3%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몇 주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0. 몇 퍼센트씩 0.57% 0.33%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0.33%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대표 램 리서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2.87% 하락을 하고 마이크론 삼성과 SK 메모리 반도체 주주 마이크론은 0.23% 하락했습니다. 보통 0. 몇 퍼센트씩 플러스된 것이 있고 마이너스 된 것이 있고 혼조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들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33%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주일 평균 보면 16만 6천명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7일 평균 13만 2천명으로 조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델타 변이크 확산으로 인해서 특히 지수들 중에 다우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모건 스탠리라고 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이에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리포트를 냈었어요. 주가 하락에 빌미를 제공했었죠. 삼성전자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아주 크게 했었죠. 그 다음에 며칠 후에는 다시 삼성전자 매수하라는 강력추천 리포트를 다시 또 냈었어요. 거기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몇몇 종목은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 9월 10월에는 미국의 증시가 평탄하지 못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이번에는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유럽이나 일본 주식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팔고 또 유럽 주식이나 일본 주식도 사러 가겠습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저가 매수기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할 가능성 당연히 있죠. 올 연말까지 그 문제와 또 하나는 9월 주식시장의 비수기의 영향 9월이 역사적으로 보면 좀 비수기였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하락하는 영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한 배경을 두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S&P500 지수가 현재 4520입니다. 그런데 모건스텐니가 삼성전자 또 그렇게 리포트 안 좋게 내더니 연말에 S&P500 지수가 4000으로 약 12%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 하락하면 저가 매수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7개월간 최소치로 줄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7월에는 100만개가 나왔었고 6월에는 96만개였는데 신규 일자리가 8월 한달 동안은 23만 5천개로 완전히 상당히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8월 기준으로 보면 인력을 일할 사람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인난이죠. 회사들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이 모자라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 월급까지 인상을 실시한 기업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할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월급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인플레이션 영향이죠. 미국 중소기업의 50%가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데이터는 198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1986년 이후면 35년 만에 사람 모자라는 것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 중에 41%는 임금을 월급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LIT 봅니다. 3.14%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렸어요. DRIV는 조금 떨어졌어요. 0.07%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글로벌 리튬 어제 보면 1.9% 상승했어요. 그래서 11,235원 한 달 보름 만에 12.4%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리튬 글로벌 리튬 의 약 반 가까이가 미국의 타이거 차이나전기차와 중복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어제 타이거 차이나전기차 보면 이틀 동안 계속 8%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4.25% 상승해서 17,785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8,000원 다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은 0.23% 상승해서 18,045원 글로벌 리튬 은 똑같이 상장을 했죠? 가격이 보면 12.4% 상승했어요. 글로벌 리튬 글로벌 자율주행은 8.5% 상승을 했습니다. LIT 보면 1년간 1년전에 37달러 였어요. 이것이 현재 85달러로 13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3배가 상승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유출을 해서 본다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올 연말까지 약 2만 3천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많이 올랐고 미국 테크탑 텐 종목 또 팡플러스 종목들이 다들 올랐습니다. 또 LIT가 중국의 요즘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이 다들 오르고 있죠. 그 여파로 3.14%나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닝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